지난해 세종시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가 전년과 비교해 약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소방본부가 지난해 소방활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화재 발생 건수는 모두 231건으로 전년 185건보다 46건 늘었습니다. 주요 화재 발생 요인으로는 부주의가 108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63건으로 많았습니다. 또 장소별 화재 발생 빈도는 공장이나 창고, 축사 등 비주거시설이 9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화재 발생 건수가 늘면서 소방본부의 구조활동도 전년 대비 17.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